몰랐어요. 끌 끌 끌 끌 소울 개똥만큼 주네 소울을 개똥만큼 주네 소울을 개똥만큼 주네 진짜 개똥만큼 주네 물론 저의 차라 뭐지 1회 차라서 이것도 충분하긴 안될지 에이 그래도 아 그러니까 나 몇 번 죽어야 하는데 언제 죽지? 근력 좀 올릴까? 아 지구력이나 올립시다 힘들어 아직도 아직도 힘들어 야 아직 할 말이 더 있지 않을까? 오케이 참 잘했어요 그쵸? 헤이 오우 오우 또 갈뻐됐다 맞다 저 지금 안 죽고 왔죠 앙리나 죽일까? 야! 토끼 하이 자 일단 몇 번 죽고 옵시다 야! 나 돌아갈래 끝 아 아까 1회 차분이 7, 10회 차분 영웅소울99개 받아가셔서 1회차 에드리치 잡으러 갔는데 본격 150 레인거 보고 충격 아니 뭐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안 받아도 그렇게 안받아도 1회차에 작정화가 녹아다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뭘 새삼들이 제가 지금 몇번 죽었죠? 저주삼이네 아직 몇번 죽어야하냐 이거 한 20번 죽어야하나 그러니까 이거 진짜 몇번 죽어야죠? 딱 기억 안나는데 하도 옛날에 가지고 저는 이거 따로 안죽어도 계속 망자이니까 원래 문제는 아직도 영웅소울이 99개인걸 보면 몇개인지 감이 안잡히는 글쎄요 저는 영웅소울 몇개 안 모아서 아니 정확히는 써서 적금을 옛날에 한 30개? 모았는데 써가지고 위대한 영웅의 소울도 한 회차에 3개인가 밖에 안나고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이거 20채워야하던가? 아 이거 기억이 안나 진짜 누구 기억나는 사람 있음? 거 아무도 없나요? 이거 한 9에서 10만 채워봅시다 한번만 더 죽자 한번만 더 한번만 더 죽읍시다 괜히 또 여기 오기 귀찮아 뭐 정 안되면은 제 캐릭에서 템 이전 좀 하죠 뭐 다른 분한테 누구 부탁해가지고 그리고 저주 15면 충분합니다 아 15였어요? 나 몇번 더 죽어야할텐데 그럼 10이네 나 몇번 더 죽어야하네 나 몇번 더 죽어야하네 자 다시 갑시다 오늘 망장 보고 왔어요 꿀꿀 축하드립니다 비세이프 비세이프 이제 두번 남았나? 어디 저주가 15라 5번이나 더 죽어야하네 어 5번이나 더 죽어야하네 자 다시 갑시다 가기전에 5번 더 죽어옵시다 태몽 기능과 도와드리죠 수수료 좀 떼어드리겠습니다 5위 6위 5위 이놈의 유리아 살리느냐고 는ят한테 Radi 맞아 유리아 그거 멍청이요 그거 charitable 생각보다 압령이나 적대일때는 모르겠는데 100명으로 mpc를 소환하면요 애들이 다 멍청이가 돼 어? 바보와 멍청이 바보는 멍청이에게 멍청이라 하고 멍청이는 바보에게 바보라고 하네 너는 나의 멍청이 나는 너의 바보 야 이 멍청이 이 새끼들아 제발 좀 다니지 말고 들어가라고 맨날 그 날 일으켰는데 한 번 더 죽읍시다 혹시 모르니까 멍청 라파하고 게을 빼고 다 멍청이 데모나 앞에 있는 게을 빼고는 백룡은 다 멍청입니다 아리앤롤gypt앤 저거 용갑주 있잖아요 용갑주 앞에 저거 누구였더라? 그때 소환하는 시리스랑 저거는 좀 괜찮아요 저기 누구였더라? 모은의 해머 들고 다니네? 갑자기 기억이 안난다? 걔네들 빼고는 백력은 다 멍청이예요 진짜 거짓말 안하고 좋은길 보내드리겠습니다 무슨짓입니까 하다가 정작 죽을때는 감사합니다? 이런 아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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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도 제목 괜찮아요 보면은 이건도 생각보다 몸빵이 튼튼해가지고 물론 회차가 높아지면은 어? 그 몸빵하다가 골로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 회차에서는 튼튼해요 이건위 이건위 괜찮아요 생각보다 물론 생각보다 항상 그렇다는건 아니구요 생각보다 튼튼하다는거 1품 1분이사 어? 매우 인생 우유 누구 설립원으로 올 사람 누구 설립원으로 올 사람? 아니다 누구 다크핸드 좀 주실분? 아니다 그냥 편하게 합시다 편하게 편하게 솔직히 소울 노가다 하면은 되기는 해요 지금 로스릭 기사들 한 순마리? 서른마리 잡으면은 만 2천 소울 정도는 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귀찮고 210시간이나 했네 캐릭만 헤이 컴온 클랩님 아직 계시나? 계시네? 헤이 상우님 상우님 오시게 와라 사인 여기 설립은 집마당에 압령 사인 좀 넘겨주세요 비번은 1013 그대로 잠시만 내가 나한테 무슨 템을 줘야 할까? 잠시만 봅시다 내가 나한테 템을 주는 건데 뭘 줘야 할지를 모르겠어 잠수 도끼 넣을까? 이것도 나쁘지 않긴 한데 차마 지금 뭐 강화를 해서 줄 수는 없네요 근데 안타깝게 거기까지 못 갔어요 어디 계시죠? 지금 어디까지 갔나요? 24, 16 오우 잠시야 이게 대곡도가 저게 엄청 높네 능력치가 이것만 해도 한 50 찍혔다 이거 쓰려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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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 태양의 질꺼 12, 12 12, 12 12, 12, 16 왕리의 질꺼 10, 10 하아 젤차 때는 딱히 쓸 무기가 없다 진짜 어 나중에 가서 보자 뭐 지금 지하며요? 그러면은 저기 어딘지 아시죠? 어? 저기 어디니? 어 저기 심연의 감시자 어? 심연의 감시자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저기 있잖아요 저기 조금 넓은데 카소스 지하며 길롱하죠? 예 오시지요 와라 흠 흠 흠 흠 흠 흠 쓰읍 근데 반지도 줘야 할까? 나? 나한테 쓰읍 반지도 줘야 할지를 모르겠네 나한테 어? 바지를 굳이 안 지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졸 주자 주자 아니야 아니야 근데 다음에 받죠 뭐 반지는 다음에 받자 어? 굳이 반지까지는 안해도 될 것 같고 쓰읍 어 어 여기다가 잔불 내가 제가 한 40개 드릴 테니까 어 10개는 님 가지시고 할머니 어서 오세요 흠흠 늙은강자쏠 이면 충분하겠죠 이거 한 30개 음 음 방송번이 닥서하고 싶다 하시지요 안 말려 아니 나 근데 이거 늙은강자쏠 한 20개면 되겠다 충분하겠다 그어놨어요 예 안보임 안보이는데 비밀번호 1013 맞아요? 내가 잔불이라고 퀘 하나? 안보이임 안 보임 8가지 외국입니다 아 맞다 아직 외국이시구나 기구 안하세요? 그냥 제가 남길게요 안을攻 안을 rere 내가 남기고 어 붙이신는지 언제 친구가 들어 오셨네 시오스 샤낭은 자유의 나기를 다시금 깨는 중 쯧쯧쯧 컨셉풀임 내 일본어님 어서오세요 어 컨셉풀이라 해야 하나 일단 지금 제초꾼 하나 만들고 있는데 어 잠시만요 왜 사인이 안 보이지 박상훈이 저거 어 비번을 키셨나요 비번 키셨나 그리고 압령 사인 맞죠 어 압령 사인 맞죠 낫 들고 가볼까 어 니 마음대로 하시지요 낫은 생각보다 쓸만은 한데 제안하지 않나 왜지 압령으로 남겨야 한다니까 압령으로 백령으로는 안되요 이미 깨가지고 아유 어쩐지 어쩐지 어 지금 일단 약간의 템만 제 캐릭으로 옮기고 있어요 네 회로가 정지되었다 남김요 예압 다시 봅시다 아 근데 운 99도 찍고 싶은데 아유 아프다 PB 컨텐츠인가요 어 정확히는 지금은 캐릭을 키우고 있어요 어 초보자들 사냥하려고 캐릭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 템이 조금 많이 부실해가지고 왜 안 보이지 어 PB 컨텐츠 이기는 하죠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일단 캐릭터를 어떻게 완성하면 여기 있다 소환하고 있어요 어디 이 이거를 한 40개 아 시작 일단 저거 템 이거 남길 테니까 잠불 40개랑 어딨니 어 늙은강자 이거 한 20개만 줍시다 내려갑시다 20개 망자군 망자야 비기너 헌터 어어 참아 망자라는 말에 부인을 할 수가 없었다 차마 부인을 할 수는 없었다 어어 이제 뭐 다 됐나 이거 맨 됐나 어디 나에게 뭔가 템을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네 다 강화된 거라 강화 안된 무기가 뭐가 있을까요 다크핸드 나줄까 하나 어우 이거 참 수도비 아이 근데 능력 능력치나 레벨을 제가 한 40 50 정도로만 해놓을 거라 박상훈님 어디 계세요 여기 올라오시죠 빨리 여기 잠불이랑 소울이 있는데 잠불 10개는 수수료 입니다 여기 삶에 서 에헤이 에이 아이고 이분경과 에이 인간 어디야 에이 참 어 사람이 에이 아니다 이거 드립 재미없다 이번건 안할래요 자 일단 이거 드시고 자 나를 죽이시지요 피가 별로 안담 피 별로 안다름 그냥 때려 잡아요 오우 됐다 어 신앙케 commen 세상이 더러운 신황캡이라니 어 다크레이스가 신앙을 어 잠시만요 일단 소울이 좀 재 przew 소울이 적은냐건 ص 그리고 그리고 저도 가도 되나요? 빈디리님? 네! 붙이신 분이 50여명 오시세요 지금은 잠시만요 이제 지금 제가 키울 캐릭 쪽으로 다시 넘어갈거라 캐릭스 갈란에 가껌 넘깁시다 그거 이미 했어요 갈란에 가껌 이미 했어요 어? 유튜브 업로드 해놨을텐데 어 거목말고요 잠시만 잠시만 외러미닛 외러미닛 어디에 두는게 좋으려나? 잠시만요 잠시만요 내가 로스링 높은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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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벽이에요 고벽 르노비에게 그제 하야지 그니까요 딱말 하시네 assist ерт guys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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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사인을 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압령이에요 끝났네요 금방 갈게요 예 헬이 고 예 호우 마리오 흐음 어디로 가죠? 어 좀 기다리세요 일단 지금 당장은 일단 저 템 센팅 좀 하고요 아 반지도 조금 해놓을 걸 그랬어 반지도 조금 넘길 걸 그랬어요 근데 제 촉군을 하는데 레벨을 몇으로 하는게 제일 좋으려나 한 50이면 되겠죠? 50? 40? 어 저기 용 발광한다 쥬어서기 용 발광한다 침착해ructures네 아니네 발광합니다 헤이 끼부미 끼부미 잔불 30개 어? 그리고 저거 솔 20개인가 30개 엔드 당신의 목숨 아니다 어차피 내가 죽어도 되겠다 아마 근데 아마 번개 찍으면은 저 한방에 죽을걸요? 잔불이랑 솔 잔불 참 죽어! 아이고 죽이기 힘들어 얼마주나?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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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0소울 어 잠시만 그러니깐 나아 레벨이 한 70정도 되는 절읍체가 있기는 한데 아이 아니야 그걸로는 조금 많다 어? 그건 좀 많다 뭘 바라십니까? 글쎄요 나는 모르겠는데 뭘 바라는게 있나 굳이 내 입으로 말해야되요? 그럼 딱 10개만 쓰자 아쉰원 비쇼 웰컵스피 베리웰 딱 30 찍어볼까? 자 레벨 우리 딱 50에 맞춰봅시다 이거 25에 43 찍어놓고 신앙 아니 근데 우리 마법도 조금 쓰지 써야하지 않을까? 시성 15 찍자 못찍어? 아이 석별 신앙을 찍어야할까? 아니 우리 석별은 써야하지 않을까 아쉽다 싶은데 마법이라 안그래요? 그렇지않을까요? 그쵸? 그래 쓰읍 하아 우리 레벨을 딱 55까지 가자 레벨 55 그러면은 될 것 같애 어? 50오면 될 것 같애 어? 님들 레벨 50오면 될 것 같애 다섯 개? 어? 레벨 50오면 될 것 같애 진짜 정말로 아 근데 체력도 좀 찍어야 하는데?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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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 이.. 뭔가 부조화는? 뭔 이 부조화는? 우리 레벨 딱 60 찍을까? 어? 재촉군이 아니 근데 54면은 그래도 한 30까지는 되지 않을까요? 35 지금 가도 되나요? 어? 조금 더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 아이 석별은 근데 안 써도 될 것 같애 석별 안 써도 돼 아니지 지성도 이렇게 높일 필요가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체력이 나눠 칩시다 에 불어드러드러드러 흐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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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흠 갑시다 어? 나 주술스승 안구했네 오너 자 다크햔드 됐다아 이제 아무도 날 막지 못해 이러고 다녀야나? 다크엔드가 머시단가? 1회차에서 데미지 284를? 아니요 그냥 주먹무기입니다 너클이에요 근데 어둠댐지가 아주 다크레이스 거임 정확히는 론돌 거입니다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무기지요 중이중이하네 아마 이것 때문에 제가 아마 중2병 컨셉으로 전에 영상 찍었을걸요 아마 보면 있을거에요 저거 유튜브에 보면은 물론 나름 초보시절이라 글쎄 그닥 안보는걸 추천하는데 일단 그건 둘째치고 그 격사 아닙니까? 아잉 뭐 그정도까진 아니에요 난 괜찮아 난 그정도로 굴하지 않으니까 무기변집 그냥 도단 써 도단 써 이거면 돼 아니요 아니요 누누누누누누누 주제들 아아 그래이 그리고 어 하나 모자라네 딥 다크 플레임마스터 ㅋㅋㅋㅋ 와우 그거 비슷할텐데 아마 제목이 다크 플레임마스터 쓰읍 이거를 어떻게 갈까 말까 일단 이거는 가져가고 이것도 가져가고 아쉰원 아쉰원 잠시만요 일단은 뭐좀 시도해보자 시도만 해볼게요 시도만 될거 같은데 아니 근데 레벨이 부족하려나 레벨 부족하려나 레벨 부족하려나 야 좋았어 데미지는 제대로 적용되는거 같고요 이게 유래차 캐릭입니다 어? 이게 유래차 캐릭이라고 어? 이런데 제척군들이 다크핸드를 안쓸 수가 있나 야 톡치면 죽는데 아마 지금 당장 무의도 잡을걸요? 야 씹금쓰져 인정